어, 민구야. 배우나 배우야. 남주 아니 남주. 왜 웬일이야? 남주 남주. 아니, 커피 커피. 괜찮겠어? 이거 주연 배우예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사진 한번. 아니, 사진을 뭐. 나 찍어요, 찍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. 귤 좀 챙겨. 귤을 왜 챙겨주냐고, 얘한테.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. 너 먹볼 날 때부터 알았어요. 알았으니까 빨리. 아니, 진짜 쓰라니까 빨리. 아니, 사진을 찍어요, 지금. 아, 나 지금. 와, 얼굴 진짜 차이 난다. 창피하네, 지금. 아니, 얼굴 왜 이렇게 커요? 아니, 이러려고 왔습니까? 네? 아니, 이러냐고 왔냐고요. 형, 너무 못생겼어. 앉아, 앉아. 아, 참. 앉아, 민규야. 지금 우리 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. 자, 우리. 우리 동호선이 말 놓고 편하게 할게. 아니. 나도 짬뽕이 먹으면 됐으니까. 아, 그럼 주연 배우한테 갑자기 뭐. 아, 여기가 무슨 회식 자리입니까? 회식 자리입니까? 회식 자리입니까? 여기가 전부 회식 자리. 우리 또 이게 웃었는데. 나랑은 개인적으로 뭐 노옥보에서. 네, 뵀었어요. 응, 한 번 뵀. 봤었고. 네, 뵀었어요. 놀이도 너무 잘하고. 어, 놀이 잘하고. 지금 학원이 돈 버는 학원이네. 학원이? 오늘 뭐하는 학원이야? 아, 진짜요? 어, 감사합니다. 얼마나 버는데요? 얼마나 멀지? 그러면 수를 따져. 아니, 원래 재훈이 형을 알았어? 몰랐지. 처음 뵀어요. 얘가 누구랑 친하냐면 허경환이랑. 아, 경환이랑? 허경환이랑 좀 친한데.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, 그러면. 아니, 재훈이 형 연기자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? 어, 너무 재밌으세요. 진짜. 탁전 선배님이 또 이제 입담이 좋으시니까. 항상 현장에 계속 웃음이 끊이질 않고. 아. 애드림 카트도 많이. 네, 많이 하시고. 스튜디오 들어갈 수 있나, 일반인들? 아니, 우리 일반인 아니지. 아니, 형이. 우리 연예인이잖아. 우리 구경할 수 있나요? 구경할 수 있나요, 저희? 들어도 되나? 어. 어떻게 해? 대, 대. 일단은 먼저 촬영하셔야 되니까. 일단은 보내 드리고. 가고. 되돌이는 못 오게 할게. 아니, 아니, 괜찮은데. 내가 되돌이는 못 오게 할게, 윤기야. 다시 얘기하지 말고. 오, 우연아 긴장 안 돼? 뭔가 뭔가 약간 따뜻한 느낌. 아, 따뜻한 느낌. 응, 응. 응. 다 갈게요. 하의. 우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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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소리가 너무 안 들었어. 무슨 말이지? 자연스럽게 해 주시고. 갈게요 아이. 죄송합니다. 지금 또 머리만 만지고 있네. 우현우 긴장한데? 아니 또 악마의 편집 당할 수도 있잖아. 죄송합니다. 감독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감독님 죄송합니다. 톤이 업된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이 파트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좀 떨려? 아니 아니야 괜찮아. 진정지 좀 줄까? 나 있는데? 아니 형이. 저희가 대신 사과했습니다. 왜 이렇게 동호도 아닌데. 아니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좀 지켜봐. 다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. 니가 왜 사과하냐? 니가 왜 사과하냐? 니가 왜 사과하냐? 내가 연결하는 거야. 쉴 수 없을 거야. 아이 파트너 하나. 파이팅. 파이팅. 재훈이 형 파이팅. 이게 무슨 시합이 아니냐니까.